육지에서 강화도를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가 뚫릴 수 있을까요? 그의 해답은 계양강화고속도로 노선에 있습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는 인천계양구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구간을 지나 강화군 신정리까지 29.7km 노선입니다. 이 가운데 709 통과 구간에 해상교량이 건설됩니다. 고속도로 시작점인 강화군 신정리에서부터 강화해업을 지나는 신설대교를 거쳐 김포 월곤면 길살리까지 약 4.6km 구간으로 최근 빠른 사업자 선정과 착수를 위해 사업방식을 시공설계 일괄 입찰 방식인 헌키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계양강화고속도로가 2031년 개통되면 인천과 강화를 잇는 다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인천 내륙은 물론 경기도와 서울에서의 접근성 개선도 기대됩니다. 모두 6개의 나들목과 3개의 분기점이 들어서는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계양제이시티부터 고촌제이시티는 수도권제일순환고속도로 연결되고 홍진제이시티에서는 수도권제일순환고속도로와 각각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도로가 뚫리면 강화와 검단, 김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인천강화부터 서울초입부인 계양까지 기존 이동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진입로가 두고밖에 없어 주말이면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화도인 교통편의를 향상시켜 출 계양강화고속도로 강화를 연결하는 3번째 해상대교 건설과 함께 2기 신도시를 지나는 고속도로 건설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 개선을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계양강화고속도로 노선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